7일 SK텔레콤은 실내 5G 속도를 2배 향상시키고 지하철, 쇼핑몰 등 데이터 사용 밀집지역의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5GX 인빌딩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 ICT 기술센터 내 국내 중소장비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위한 테스트 배드를 구축해 기술 개발 및 최종 성능 검증을 완료했으며 분당사옥 상용망에 5GX 인빌딩 솔루션을 시범 적용했는데요. 해당 솔루션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상용망에 본격 적용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솔루션에는 4TX4RX MIMO를 지원하는 액티브 안테나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4TX4RX MIMO 기술을 활용하면 소형 실내 기지국인 5G 스몰셀에 데이터 송수신용 안테나를 각각 4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각각 2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갖고 있는 22X, 2RX MIMO 기술 대비 데이터 전송속도가 약 2배 빨라 실내에서도 기가급 속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지국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용량도 LTE 대비 최대 16배까지 늘어나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지연 없이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몰셀 어워드 2019에서 세계 최초 3.5GHz 대역 RF 중계기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5G 인빌딩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박종관 5GX 랩스장은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총 트래픽의 80%가 실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도 고객들이 끊김없는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